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면접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1분 자기소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면접관과 여러분들 상호관이 어떻게 보면 좀 출발점으로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게 자기소개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관 입장을 우리는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첫인상이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키워드, 경험, 성과 등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면접에서 우리 지원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떤 정보수집의 과정으로서도 이런 자기소개를 활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형 형태라든지 어떤 시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특정 조건을 요구하면서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자기소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면접장에 가게 되면 당연히 1분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외워가고 실전에서도 이렇게 내가 외워온 답변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고민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실전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면접을 몇 번 봐보니까 자기소개 할 때 면접관들이 딴 짓을 하거나 뭔가 내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지원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실전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100%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면접관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열심히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면접장에서는 다소 안 맞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또 추가 질문으로 연결해서 이 면접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자기소개는 분명히 면접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부분에 뭔가 이 면접이 여러분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잘 흘러가야 말 그대로 기분도 좋고 그래야 뒷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한 측면으로만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가 잘 풀려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이 면접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기소개는 면접관이 듣든 안 듣든 굉장히 여러분들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기준으로 며칠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를 정말 정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무료 특강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제가 뒷부분에 소개를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더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볍게 전체적인 큰 맥락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당일 면접 특강에 참여하셨을 때 좀 더 이해도를 바탕으로 일본 자기소개에 대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미리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 부분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리 이거 하나만으로 합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면접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거듭 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할 때 너무 뭔가를 외워오고 딱딱한 느낌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이 친구는 답을 외워온 친구야. 이 친구는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일부러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소개에 여러분들이 활용했던 키워드 예를 들면 어떠한 직무 역량이 될 수도 있고요. 분석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다양한 키워드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키워드를 발휘했던 대표적인 경험과 성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경험과 그 키워드는 자기소개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면접이 점점점점점점점점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그 키워드와 경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그러한 어떠한 여러분들의 소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기소개에 가장 자신감이 있는 또 그러한 키워드와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기소개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합격 비법 3 곱하기 3이라고 전 얘기를 좀 하는데 요약된 버전으로서 전달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 그런 측면으로서 같이 또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본 조건 세 가지, 구성의 반전 세 가지, 전략적 조건 세 가지인데요. 기본 조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서 최소한 감점 없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필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의 반전과 전략적 접근이라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면접을 유리하게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세 가지는 철저한 지시사항 이행, 면접관이 이야기하는 요구 조건을 반드시 좀 충족을 해줘야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자기소개를 1분으로 해라, 30초로 해라, 지원 동기를 포함해라, 외운 거 얘기하지 말아라 등등등 다양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사항을 일단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고도 이전에 찍었던 다양한 자기소개 영상에서 늘 첫 번째로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표 키워드, 가장 자신감 있는 키워드,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꼬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자기소개라는 게 그건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는 너네 기업에 해당 직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 분야와 연결시키는 것도 성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의 반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특강에서 상세하게 좀 풀어낼 텐데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또 라이브에서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미지의 반전이라는 개념은 상반되는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평가자에게 신뢰성을 얻은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나의 좋은 이미지를 좀 더 부각하는 약간 이제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는 사람에게만큼은 굉장히 관대하지만 제도를 만든 것만큼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상반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런 인상이다 보니까 대인관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일을 꼼꼼하게 맡기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불안한 약간 그런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이가 좀 어린 친구라든지 아니면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인상이 굉장히 후덕해 가지고 굉장히 좀 사람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 왠지 잘 지낼 것 같긴 한데 뭔가 너무 사람 부탁 너무 잘 들어주고 엄격하게 자기 일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면접관이 선입견을 갖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압박 질문을 줄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미지의 반전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보면은 면접관이 느끼기에는 이런 업무적인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다를 강하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면접관들이 어? 아 이 친구는 그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잘하네. 오케이 내가 걱정할 그런 요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성과의 반전이라든지 구체화의 반전도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다양한 예시로서 차후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사건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는데 병풍당하는 스타일인 거야. 뭔가 내가 지원한 직무 분야는 경력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저는 항상 가면은 생신입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저한테 관심도 없고요. 뭐 질문도 안 주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듣다가 그냥 오는 편이라서 너무 억울하다. 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풍을 날리셔야 돼요.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면접관한테 나는 생신입이다. 경력 많이 없다. 하지만 이런 측면의 지식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면접관에게 어필해서 이 기업에서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도발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제가 다양한 예시로써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좋은 기회로 이번 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 필살기 그리고 1분 자기소개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함께 제가 특강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 영상 하단 댓글에 사전 접수가 가능한 링크와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라이브를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둘게요.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 채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료 특강이고 그리고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강의 때 썼던 강의 파일을 또 공유해 드리는 그런 혜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부분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고 활용해 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걸 던져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교하게 이날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또 고민해 보고 좋은 답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셨을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들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같이 마련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좋은 취지로서 특강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1분 자기소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다양한 질문의 유형 그리고 우리가 크게 3 곱하기 3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큰 뼈대를 던져드렸잖아요. 이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또 그런 방법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니까 매력이 정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면접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이번주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